어흐어 50분정도의 이름이 안 돼요? 으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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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손재성 동자입니다 네 저는 장학원 만일쇠입니다 저는 독튼도 공정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어머버입니다 아 지훈이가 5만원을 잘해지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내가 본 적 있어? 여자친구가 5만원을. 각자 수위 조절했을 때 가볍게 가자. 가볍게. 너무 이게 이미지 훼손하지 마. 우리 이번 연도까지 막 온타입 아니잖아. 지금까지 메일클럽 회원하지 마. SNS에 요즘에 말 한마디 잔칸면 그냥 가는 거야 이제. 1, 2, 3. 내일 베스트 엔터트리너 상 시상이 있어요. 유력한 후보들 4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외보도 출중하시고 농구 실력도 출중한 4분을 뽑았는데. 정이에요. 외우동이에요. 아 진짜요? 먼저 그전에 드리브팀, 메디팀 이렇게 나눴는데. 칩 이름을 정하는 질문을 드릴게요. 저의 강박이요. 성 다섯 강박. 장화. 허성 허성. 맞아. 우리 다천이 형 이름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참이 형. 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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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 소호 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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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아. 자, 강상대 박치유 팀 팀명이 뭔가요? 하나, 둘, 셋. 깐바! 아, 저야? 이쪽 팀. 하나, 둘, 셋. 그럼! 아, 곧. 운동을 십몇 년 해놨잖아요 수준을.. 수준을.. 이렇게 되는 거야? 수준을.. 근데.. 뭐.. 저희 때 머리가 엄청난 아니거든요 머리가.. 맨날도 이런 거지 그렇다면 저희가 정말 너무 처음을 안 해 만약에 오답을 했는데 오답이 너무 웃기다 그럼 정답이 이제.. 아.. 그게 막.. 막 들이.. 너는 너무 웃기려고 넌 너는 너무 웃기려고.. 어렸어.. 나는 맞추려고 했 거야 나 아셨어 너무 웃기려고 하지마 나 자자성어 이런 것도 강해 알았어 취미가 독서라고 취미가 독서라고 가재가.. 치즈가.. 치즈가.. 연습 게임 한번 해볼게요 네 남의 떡이.. 그너.. 컵.. 커버린다 아.. 내가 할려 했는데 내가 할려 했는데 남의 떡이 커버린다고 누가 몰라 내가 할려 했었는데 야.. 야.. 이거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수준 딱 좋아요 수준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남의 떡이.. 다시.. 아.. 아.. 자 그러면 진짜 공개 해보겠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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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같이 쏴.. 개같이 쏴.. 잠깐만.. 아니.. 정성같이 쏴.. 아니.. 정성같이 쏴.. 정성같이 쏴.. 정성같이 쏴.. 아니.. 아니.. 저 정성같이 쏴.. 저 정성같이 쏴.. 저 정성같이 쏴.. 저 정성같이 쏴.. 두 번째 문제.. 도둑이.. 그너.. 그너.. 그너지.. 제발 저린다.. 오케이.. 아.. 제발.. 제발 거린다.. 제가 저희.. KB에서 이미지가 좀 머리 나쁜 이미지라고 여기서 좀.. 황골탈퇴하려고.. 어려운 걸로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 그만 좀 무시해주시고.. 네.. 어려운 거 해주세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거 너무 쉽잖아.. 이거 자라나면 끝났는데 지금 무시한다니까.. 네.. 밥 먹을 때는.. 그너.. 밥 먹을 때.. 개도 한 번 드린다.. 아.. 왜.. 몰라.. 개도 한 번 드린다.. 두 번째 지성 테스트 1차전은.. 그너지.. 그너지 너무 쉽다.. 두 번째 테스트는 인사이러.. 아.. 나만 해도 안 보여요.. 인사이러 테스트.. 무슨 문제? 자.. 강방! 강방! 아.. 강방! 가수랑.. 여기까지 다 맞으래.. 뭐예요? 강방 외치면 네가 맞춘다고.. 레디베베베 헤이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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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건 누나야 돼.. 내가 공부밖에 안 해가지고.. 트와이스의 예스오니 아.. 뭘 레디베베베이 씨야.. 헤이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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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데 팝송 좋아요.. 살짝 팝송.. 샘스미스? 샘스미스.. 샘스미스.. 그.. 방탄소년단의.. 오 맞다.. 방탄소년단 맞아.. 방탄소년단의.. 아.. 땡이에요~! 그럼! 방탄소년단의.. 피의 땀.. 피의 땀.. 피의 땀.. 피의 땀.. 피의 땀.. 오오오오오.. 힌트? 김종규.. 이민호? 어.. JK.. 아.. 제목이 잘했어.. 한국어로 새겟.. 한국어로 새겟.. 강방! 느낌이 안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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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히즈가 김종규였어요? 김종규 창원 아이돌.. 말도 안 돼.. 아.. 아.. 종규 형 편 아니에요? 네? 아.. 히즈가 너무 어려웠다.. 히즈가 너무 어려웠어요.. 종규 형이 뭐예요.. 종규 형이.. 종규 형 내일 모레 서른인데.. 아.. 종규 형한테 한마디 했었죠.. 너무했다.. 종규 형 창원 아이돌 맞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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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하.. 나 이거 1시간 전에도 들었어.. 청하에 12시.. 아.. 땡! 벌써 12시.. 오.. 정답이 된다.. 내가 이맘도 잘 알지.. 나도 홈금이 12시라.. 12시는 지금.. 12시에 나가요.. 내 퇴중이 12시에 나가요.. 저.. 집이 12층인데.. 지하 2층에서.. 차.. 마울어 소리가.. 정답이.. 크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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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핑! 사라! 크롭! 아..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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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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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brx gabg 스킵 그릇 brx Connor brx 나는 유도원 감독님 몰래 감독님 욕을 한 적이 있다. 세 번째는 멘탈 세스인데 거짓말 탐색이 되면서 거짓말에 걸면 지금도... 내가 솔직히 형보다 은근시를 받았다. 잘한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외모는? 형이 왔다 세 번째는? 나는 내가 이 넷 중에서 제일 섹시한 거 같아. 아니요. 누가 제일 섹시한 거 같아. 분이에요. 분이 몸매가. 더 섹시하지. 나는 유도원 감독님 몰래 감독님 욕을 한 적이 있다. 이거 참아도 되는거니까 나쁜거 전한 적 없습니다 유효군이라 이게 뭐 욕을 한 적은 없고요 불만을 표출한 적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요 상부할 때 감독님 카드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야? 이게 나오나요? 솔직히 나는 휴군이 형이 군대 가기 위해서 마음이 한결 편하다 아니다 얘가 저랑 군대 가는게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다면 훈훈해지는거고 맞다면 큰 문제 없는데 저는 아니다면 훈훈해지는거고 지금 지미훈이 형이 연애를 하잖아요 공기연애를 하는데 혹시나 사랑이 또 중간에 어긋날 적 있는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그쵸? 형처럼 어긋날 적 있는거 같은데 연락이 왔을때 빨리게 귀찮은 적이 있다? 없다? 없는거 같아요 미사님 미사님 애매했어 없는거 같아요라는 거라고 했다 있긴 있었네 진짜? 뭐지? 참 많지? 아니 아니 나는 안갔어 없다니까 그치 없는거 같아요 는 좀 뭔가 찝찝했죠 이성이랑 음주하는거를 좋아? 한다? 안 한다? 남자랑 마시는거보단 여자랑 마시는게 좋아요 남자랑 마시는거 맞지? 남자랑 마시는거 맞지? 남자랑 마시는거 맞지? 남자랑 마시는거 맞지 남자랑 마시는거 맞지? 아까 유성공 선생님 나는 핏쓰리 중에 지금 내가 제일 낫다고 생각한다 다른거 하나 잘 안 했잖아 하나 아니 아니야? 아니야. 뭐야. 저는 맞다 생각하겠는데. 얘기는 안 나오지 않았나 보다. 저는 맞다 생각하겠는데. 너 어디 가고 싶어? 모비스 가고 싶어? SK 가고 싶어? 이게 형의 심리를 잃는 거예요. 형은 간몸미혼 한 적이 있어. 내가 들었다고. 우리 형은 SK로 쟤 안 나가. 주인아 나 은철과 같은데 너가 헤어졌어. 인스타그램 돋보기에서 이쁜 여자들을 보면서 흔들린 적이 있다. 제발. 제발. 이게 이상하네 근데. 나는. 나는. 빅퓨팅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나 욕한 적 없는데 왜 나오는 거야. 나는 근데 정말 개인정서에서 정말 잘 맞던 것 같아. 진짜 맞는 것 같아. 나 욕한 적 없다고. 학교도 한 적. 여자친구한테 한 번 해주자. 나는 절대 그런 적 없으니까. 이런 거 소리 들어도 믿지 말고. 이제 효곤이 형 한 번 더 하시죠. 효곤이 형 한 번 더 하시죠. 몰래 감독님 욕을 했다고 하고 나왔는데. 욕해서 했다 안 했다. 한 적이 없는데. 아까 했다고 나왔죠. 아까 했다고 나왔어요. 그게 이게 욕이 안 했다. 욕은 한 적 없어. 업다. 욕은 한 적 없다. 욕하HAHAHAHAHAHAHA 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순수해서 욕설의 수위를 너무 낮춰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심하다 심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안돼 자 그럼 열심히 한 번 알겠습니다 오늘 게임의 승리는 강박팀입니다 강박팀의 승리입니다 왜왜왜왜왜 근데 이 진 것 같지 않은 느낌은 뭐지?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YUNI 갈게요 KBLTV 좋아요와 자 갈게요 KBLTV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퓌잉퓌잉 안돼줘요 여행 자기에 예쁜 녹서를 하죠 한눈 팔지마 누가 뭐래도 내꺼 내꺼